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워지는 시간 가정볼주인데요 우선은 먼저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마태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또 속옷이에요 제가 요새 속옷 방송을 조금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독특하게 스포츠웨어 약간 스포츠 브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떠세요? 저는 평소에 운동을 하고 싶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지어 라고 하죠 브레지어에 대해서 운동용으로 편하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한다길래 저도 미리 보면서 며칠 착용을 해봤는데 되게 움직일 때 편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영주씨 왜 뭔가 언밸런스 하시나요? 인상쇼호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브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제가 지금 니트에다가 입었데도 이게 탄력이 정말 늘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글쎄 스판덱스 소재가 6%나 들어갔어요 보통 우리가 스파인 같은 거 한 2% 1% 넣어놓고 쭉쭉 늘어난다고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ING 뷰티 하이서포트 스포츠 브라는요 무려 6%나 들어갔거든요 많이 들어갔다 이 신축성이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가격 얼마나 저렴한지 14,900원에 오늘 무료 배송으로 드리니까요 내가 그동안 정말 아까 선준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번에 꼭 운동을 해야 한다 나 이번에 운동 계획 중인데 그러니까요 맨날 이 스포츠 브라만 브라를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사용했는데 불편함을 좀 느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ING 뷰티 하이서포트 스포츠 브라로 직접 구매를 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운동하는 게 뭔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폴리아미드라는 거는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나일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신축성 있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볍게 그리고 색상도 되게 많아요 블랙, 화이트, 그레이, 핑크, 네온, 블루 총 6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컬러별로 좋아하는 컬러 온 맞춰서 이렇게 운동복 요즘 또 패셔너블하게 입으신 분들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되게 멋있게 올리시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몸매 만들어서 찍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 이거 이런 아이템을 활용을 같이 하시면은 매치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사이즈 지금 일단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죠 운동 스포츠 브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그레이 컬러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고요 나머지 두 컬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온 색깔 이름도 예쁘네 네온이에요 그래서 난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레몬빛을 머금는 봄향기 나는 그런 브라 그 다음에 화이트 화이트가 사실 옷밭을 입을 때도 되게 좋고요 안에 이렇게 옷을 입을 때 화이트 뭐 살색 화이트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기본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있는 블루까지 총 6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저는 솔직히 다른 것도 다 예뻤지만 블루가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입어야겠다 이 니트에다가 바로 입었는데 지금 인사부님께서 아까는 신발이라 방침을 했는데 이번 거는 못 보겠네요 화가 나는 거 뭐더라고요 오셔도 됩니다 아기는 스포츠고라라서 괜찮아요 맞아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이 오셨어요 IND 뷰티에서 오셨는데 지금 과감하게 못 멈춰서 소라를 한 번에 착용하셨습니다